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탈 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이런 부제가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 사람이 저자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사회의 세속화와 타락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속화된 사회에 물들지 않으려면 암흑기였던 6세기에 세워졌던 베네딕트 수도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크리찬들이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런 식의 주장은 거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교계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이 책이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세속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시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말자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저자가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공립학교 교사였던 한 아빠는 9학년이 된 그의 딸이 거부 중 한 명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축하해 주지 않는다고 놀림을 당하는 데 신물이 나서 딸아이를 기독교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 이제 이 학교 자체가 대세가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믿는 애들을 따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베네딕트 옵션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받은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의 갤럽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한 거랍니다 동성교론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 동성교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996년도에 68%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동성교론 반대한다 동성교론 안 된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 19년이 지난 2015년도에 갤럽에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60%가 넘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교론을 지지한다 여러분 바로 이 설문조사 응답이 있던 2015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교론을 합법화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세상의 판결은 여론의 분위기, 사람들의 동향, 이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게 뭐냐 하면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어떤 분석을 하느냐 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했더니 이런 변화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구세대는 사라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젊은 세대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 세월의 법칙을 우리나라라고 비켜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이런 기존의 어떤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 같은 이런 거에 대하여 격렬하게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이 안 먹습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고 우리 세대는 죽고 없으시면 이제 그다음 세대가 올라오는데 이 세대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미국처럼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퀴어 축제가 열려지던 전후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동성애 연구소 이런 거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분석이 되고 또 분석이 된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이 분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한 교육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화요일 우리 전체 교육자들 그리고 화요일 순장반에서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라도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기독교가 거부당하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괴로워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목사님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자를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코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딱 단어 안으로 규정 짓는다면 나는 고뇌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는 고뇌 고뇌 개척교회 할 때는 고뇌가 많고 교회 유지를 어떡하나 고민 많이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고뇌고 뭐고 다 없어지고 희낙낙거리면 그것 자체가 변질이에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탈기독교인데 내 한 교회만 잘 돼서 되겠느냐고요 모두가 다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고뇌해야 돼요 제가 이런 문제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선상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거부당하는 이 탈기독교 시대를 고뇌하며 살아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묵상을 할까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기의 감각을 믿어 가지고 요길이 동쪽이 맞아 그러면서 가면 큰일 난대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원점으로 다시 가야 돼 처음부터 다시 가서 다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해 어두워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할까요 한국교회는 등산하다 길을 잃어버린 꼬리에요 지금 탈기독교 사회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느냐를 괴로워하면서 고통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복음의 첫 출발선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뭔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짜돈을 간별해내는 위조지폐 간별사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생각에 가짜돈을 찾아내는 간별사라면 여러 유형의 가짜돈을 놓고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여러분 위조지폐 간별사가 하루 종일 다루는 것은 진짜 돈이래요 진짜 돈을 연구하고 진짜 돈을 만지고 진짜 돈 냄새를 맡고 진짜 돈 진짜 돈 계속 가지고 다니고 진짜 돈에 집중하면 가짜 딱 만지면 느껴진대요 가짜구나 오늘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고 이런 잘못에 대한 긴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복음 진짜 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원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공부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딱 몇 마디로 신앙 고백으로 묶어놓은 게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 말은 구조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말은 뒤에 나가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는데요 이게 라틴의 원문으로 보면 사도신경이 선포로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 그래도가 뭐냐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선포로 시작해요 영어 사도신경도 보면 I believe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선포한 믿음의 대상이신 사미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줄거리는 딱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을 영어로 크리드라 그러는데요 이 크리드라는 영어 단어도 크래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크래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결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일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선포인데 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이 뭔지 믿음이 뭔지 나는 지금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좀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스 5장 8재로도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니 한 번에 빅쓰러지는 거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막나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정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의 대안이 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의 대안이 나옵니다 연결해서 한 번 보십시오 8절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뭘 가지고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하는 것들을 대항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는 50년째 예수 믿는데요 이런 관로가 아닙니다 난 목사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초신자고 기존신자고 상관없이 이런저런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공격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방패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굳건한 믿음 이게 에베소스 6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드는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는 이 무서운 공격을 이겨내고 싶으세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믿음의 방패 이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에 혼자서 길 가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도 혼자서 이 단어 그래도 라틴어 원문을 다 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도 안 외워져서 단어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한 세 단을 또 외워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면 충분해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선언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사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예수님의 말씀 15절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앞에 전제가 하나 있네요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여기 나오는 회개하고 이 동사는 헬라우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다 또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지정의가 고르게 포함된 내포되어 있는 이 전인격적인 요소를 갖춘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지정의, 지성적으로는 자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감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됐나? 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이 목사라고 하는 내가, 그 분당 우리의 단위 목사라고 하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돼버렸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제 제 죄에 대하여 단절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을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덮어쓰고 막 그냥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으로 끊는 거예요 내가 목사답지 않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울분과 분노로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서 되겠나? 이제 내 이름에, 내 사전에 울분과 분노는 없다 내게는 용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언하고 실제로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정의,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이 다 결합이 되는데 이 모든 회개의 첫 단추가 뭐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라는 전제를 두셨는지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으로 굳어진 이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는 지정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촉구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 생각을 바꾸는 생각 회개하고 제가 지난주에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분이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제가 인상적인 문장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옮겨 적어놓고 많이 되뇌었습니다 소제목인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땡땡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땡땡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큰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리고 그 전제가 뭐예요? 회개가 전제래요 회개가 뭐라고? 내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정리가 되십니까? 회개하고 내 이 얇박한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이 회복되면은 그게 큰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저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냥 시야가 좁아가지고 누구랑 지지고 뽑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죄짓고 이런 시야를 가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이 좁은 시야 좁은 생각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실 때 이제 여러분 원래 알고 있던 거 외워가지고 외우면서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그러면서 끝나고 냉면 먹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도신경은 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새 사도신경으로 바꿀 거예요 외우신 거 다 무효가 되도록 제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지금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땐가 유년부 땐가 사도신경 외우면 노트 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다 외워가지고 이게 그냥 눈 감고 줄줄줄을 전능하사 그러면서 막 외우면서 아 이거 예배 맞추고 딱지치기 해야지 이게 동시에 되게 만드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눈 감지 마세요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두 눈 부릅뜨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결단하면서 선포하는 게 사도신경인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땡땡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매 예배의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좁아 터진 이 좁은 세계에 알콩달콩하던 내가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큰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면 1년만 지나면요 여기 있는 소인배 다 사라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대인배 성도만 모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자잘한 거 유혹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달리면 우는 사자 고양이 새끼만도 못해요 뭘 갖고 유혹합니까 1만 성도 파손 운동이라는 너무너무 분수에도 넘치는 과분한 목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를 가며 달려갔는데 그게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요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가 좋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36년 만에 우리 청소년 축구가 4강에 진출했다고 새벽 3시인가 3시 반인가 축구한다 그러는데 저는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났거든요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큰 사명을 갖고 가니까 그거는 청소년 축구가 3, 4강은 우리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설교만 준비했어요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크레도라 그랬고 크레도는 사도신경의 첫 단어 선포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나는 믿습니다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공부해 나가고 매 예배 때마다 새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 부럽두고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하면서 가슴 벅차게 아버지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놀라우신 그 이름의 세계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요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가 얼마나 신령한지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나 좋은 예화를 저한테 하나 줬어요 우리 강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인이에요 이름이 히라기 아닙니까 제가 얘를 데리고 산책하면요 어떤 여자분이 나는 안 쳐다보고 얘가 히라기네 이러는 분이 종종 계세요 이 히라기가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줬는데 뭐냐 하니까요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저녁에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명태 말린 건지 뭔지 이렇게 좀 커요 이게 이렇게 큰 거를 주면요 툭 던져주는 순간 이 강아지는 그날 저녁에 모든 마음의 평화가 다 사라져요 이게 너무나 좋아하는 간식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라주면 먹어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큰 거를 주면요 감당을 못해 너무 벅차가지고 그래서 이걸 입에 물고요 막 숨길 때를 막 계속 찾아다녀요 그리고는 이불 밑에 툭 숨겨놓고는요 우리 아무도 몰랐거든요 자기가 다 알려줘요 그 이불 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켜요 난 지금 그 차까지로 들어갔는데 제가 지나만 가면은 막 바짝 긴장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고는 이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됐는지 또 이불 밑에 파들고 들어가서 도로 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숨길 때를 찾다가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요 물고 저녁 내내 물고 있어요 해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러 가면요 막 완전 긴장이에요 이거 뺏으러 왔나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 어떨 때는요 경고를 보내요 너 이거 건들면 주인이고 뭐고 물어 막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야 내가 줬는데 그거 왜 뺏어 먹겠니 그러고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번씩 저녁에 또 명팬지 뭔지 이렇게 간식을 툭 던져주고 얘가 물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강아지 괴롭히니까 그렇게 줬니?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이게 좁은 시야를 가져서 그렇거든 강아지는 그냥 지 좋아하는 명태 말고는 안 보여요 그거 주신 분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명태만 보여요 명태만 이것만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 줘도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이것만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신 분도 안 보이고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누가 조금만 다가오면 경계하고 요즘에 우리의 셋 다 20대니까요 요즘에 제가 잔소리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운전하는 입장에서 제일 긴장된 순간이 언젠지 아니? 저기서 4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가 공놀이하고 있으면 모든 운전자는 초긴장 상태야 왠지 아니? 4살 먹은 애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지가 좋아하는 공밖에 안 보여 이게 길거리인지 차가 오는지 아무것도 안 봐 이 공이 이렇게 길거리로 떨어지면 공만 보기 때문에 차 다니는 길거리로 확 뛰어드는 게 내 삶 먹은 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게 어린 애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공놀이하면 모든 운전자 다 긴장해 너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탐욕적인 공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게 자기 인생을 어디로 파멸시키는지 이게 자기를 어떤 길로 몰고 가는지 아무 생각도 못하는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큰 그림으로 들어가기 그 간식을 주신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 주인이 그래도 목사인데 저놓고 다시 뺏겼나 나는 그래도 주인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예화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가 명태 하나 던져줘야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 사도행정 2장 38절 인용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나오는 회개가 메탄노에오 익숙한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의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촉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생각을 바꾸어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나 바로 앞에 37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또 이 37절에 마음이 찔린 거 왜 찔리게 됐느냐 바로 그 앞에 36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36절에서 선포되니까 37절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언제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차원의 회개가 가능하다고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은혜의 자리로 가시려면요 이 탄식이 터져나와야 돼요 저는 종종 그런 탄식이 나와요 이 목사 제가 저에게 이제 꾸짖는 거죠 너 어쩌려고 이러냐 너 어쩌려고 이러냐 어쩌려고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니 여러분 생각의 변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은요 자기에 대한 탄식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탈기독교회라 그러는 탈기독 사회이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요 저에게 지난 개척 이후 17년 동안 이런 꾸질함을 많이 했습니다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저를 무지무지하게 꾸짖는 거예요 어쩌려고 이러냐 이 목사 어쩌려고 사람 좀 많이 모이는 그게 네 눈에 엄청나 보이니 이게 건물 짓고 막 끌어먹으고 어쩌려고 그러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 형편을 보고 이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아시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도에 작성된 문답서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윗대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에 보니까 또 믿음 문제를 다루는데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도 지금 믿음이 나오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 하나 나왔죠? 확실한 지식이며 그 다음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뭐가 참된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지식 여기서 한국교회가 벌써 지금 이게 기초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굳은 믿음이 나오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 확실한 지식이 말씀에서 나왔나? 그리고 또 이 확실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굳은 신뢰로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진짜 지식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22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정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왜 사도신경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 공부하는 내내 우리가 추구할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공부하는 내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혼미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 확실한 신뢰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병 낫고 싶으면요 의사 찾아가가지고 그 의사를 믿으셔야 돼요 이분은 나 병 고쳐주실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의사랑 상담하면서 속으로 이 돌파리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하지? 처방해 주는 약 이게 돌파리가 제조해 주는 게 무지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아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거 뒤집으면 어떤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반이 약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 굳게 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사례가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비 성경에만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빠 영화의 주인공 이관이 집사 그 안에 오은주 집사 주를 향한 굳게 믿는 믿음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봤잖아요 그거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굳게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하이델 베르크 교리문담 20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정답 아닙니다 이 선포가 너무 단호해서 섬뜩했어요 다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의 은득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누가 구원 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지와 가지를 접붙이는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4절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분과 접붙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알게 된 찬양 중에요 깨뜨린 옥합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 오늘 부르진 않겠지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시작이 이래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로 믿음이 시작된다 그랬죠? 회개가 시작된다 그랬죠? 은혜의 첫 출발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 자가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단함은 제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꽃을 피우고 싶은데 마른 막대기가 꽃을 피웁니까? 타단함은 제 같은 인생인데 나이 들어가는 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나이들면 내 인생이 타단함은 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이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하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타단함은 제 같은 자기를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썼더니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그 다음 가사 나는 당신 앞에 깨뜨린 옥합 더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많이 달라졌죠? 마른 막대기 같은 쓰잘데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당신 앞에 깨뜨려진 옥합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더려진 사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현실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보며 어젯밤 내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목사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그 고뇌의 밤을 보내고 난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나님 이런 나 같은 거 주님과 연합되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접붙여져서 이제는 하나님 저는 주님께 더려진 옥합이 되기를 원합니다